과거 마디 숫자를 넘을 때 사례를 보게 되면 하루에 천 단위의 숫자를 한꺼번에 넘어서 안착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첫날 장중에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매물이 나와서 종가는 결국 천 단위 밑으로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됐고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마디 숫자를 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또 한두 번 정도의 더 시도를 통해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3000에 대한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는 3000을 넘었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종가는 1% 가까운 하락으로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000시대를 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시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는 지금 위협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시장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하고 이럴 수 있는 요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이후에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역시 유동성 특히 국내 유동성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화라고 가정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은 우량 기업들의 상장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투자자들의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위로 불리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것이 시장 체력을 강화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1000포인트를 열었을 때는 바이코리아, 2000포인트를 열었을 때는 적립식 펀드 등과 같이 항상 그 이명과 주인공은 우리 가계와 국내 유동성이 중심을 잡아주었었었다는 거죠 결국 그 같은 변화에서 현재 삼천시대가 열리는 어떤 새로운 위치에 우리가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시장하고 한번 좀 전에 잠깐 비교를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1000포인트들도 마찬가지고 2000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됐던 것은 유동성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2번이 과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넘었다가 유동성에 의해서 넘으니까 마디 숫자를 넘고 그 다음에 보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한번 또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단지 유동성만으로 현재 시장을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주식시장을 보여주려 하는 우리 내부의 경제와 그리고 사회의 변화 등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을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IT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이 무엇이었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제조업이면서 수출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당연히 수출도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니 이익이 좋아지니 주가가 레벨업 되는 그런 변화를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것은 그런 현상이 있고 난 이후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지게 되면 그 데미지도, 그 피해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그런 좋지 않은 설레 등이 있어 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총 상위를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전통기업들이 주가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3000시대를 열게끔 만들어준 기업들은 변함없이 IT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를 포함한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시총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좋아야 수출도 잘 되고 매출도 잘 되니 이래야만 이익을 버는 구조였었다면 이제는 원가 요인이나 여러 비용적 요소를 절감시키면서 수익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주고 있다는 거죠 얘는 다시 말해서 삼천시대가 갖는 의미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렇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반대쪽에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었던 때에 주가가 얼마냐면 2200대 중반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채 두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두 달 사이에 800포인트가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800포인트는 거의 한 35% 정도를 상승을 한 거고 특히 또 지난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보면 주가가 거의 350포인트 정도를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뭐 중간에 쉬는 거 없이 어제를 제외하고는 쉬는 거 없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현재 이런 속도와 강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분명히 한번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 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난해 우리 국내 증시가 급락이 나타났을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코로나 문제로 시장이 다뤄지기 이전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1800선까지 가다가 순간 1400까지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한꺼번에 내려갔죠 보통 이런 급락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는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이런 매도의 물량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공포에 질려서 매수세가 실종되는 과정이 그 낙포를 키우는 부분이 있었었던 건데 지금은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죠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인해서 사려는 사람들은 정상적 속도로 사고 있는데 이제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자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 어떤 시차 조정이나 강도 조정에 대한 시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찾아올 수 있는 여지 등은 있고 문제는 3000에 안착을 못한다는 것이 실패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꼭 굳이 3000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2900선 정도로 돌아가더라도 이미 불과 몇 개월 전과 봤을 때는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결국 상당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는 것은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 보는 부분 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3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죠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한 15%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시도했다가 거기에서 또 한 5%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이제 성공을 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에 당장에 안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방향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착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제일 초기에는 성장주였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힘이 약해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주 뭐 보다 더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업종 대표주들이 계속해서 끌고 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3000포인트를 지나면서 계속 이런 종목들로서 가는 건지 아니면 모양이 바뀌는 건지 지금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죠? 우선은 좋지 않은 투자 습관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변화되는 투자 환경에 조금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결정장애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문제는 지난 박스피에 있었던 수년 동안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의 에너지는 넘쳐나죠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시장을 끌어왔었던 주도 업종 등이 기본적인 성장 논리가 바뀔 리는 분명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되었었던 업종 대표주나 기존의 전통 산업들에 대한 주가 회복 과정 등을 새로운 성장이 발견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만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결국 이는 선택의 개념이 아닌 어느 하나의 선순환에 대한 구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소외되었었던 산업 등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추가되는 모양새의 의미가 조금 더 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각자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는 선택을 하시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해당되는 업종의 환경이 완전히 다 바뀌는 부분 등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시 한번 또 평가할 수 있는 시간 등은 찾아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증권회사 센터장을 만났었는데 이 얘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한 다음에 과거 같으면 본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더 들어오는 거냐 그럼 우리는 전략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3천을 넘으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 과연 지금처럼 계속해서 매도 이쪽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략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 포지션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지수의 위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익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팔고 있는 물량이 아주 공격적이지만 않다라면 그들은 적당한 비율만 가지고 수익난 부분만 계속적으로 차익을 실현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시장의 힘을 더 실어주는 이런 부분 등이 있듯이 너무 거기에 의미를 많이 담아야 될 부분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유동성이 그들에게 공급되기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스탠스가 바뀌기를 바라는 부분 등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만큼 지금 국내 유동성 그리고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하에 유입된 영향 등만으로도 이 정도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답답한 쪽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속폭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코스피 쪽에 특히 또 대형주의 상승이 굉장히 크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튼 빈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코스닥이 보면 앞으로 10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닥 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코스닥을 지수로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지금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산업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지 않고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운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까지 지금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덱스 측면에서에 대한 접근은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으로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시장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충만해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디저트도 찾게 되고 후식도 찾게 되고 사실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식사 중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역시 하실 부분은 없고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충만한 에너지 시장 분위기가 충만해져 있을 때는 결국에는 중소기업들 중소형주로도 기회는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 환경이고 분명히 순서가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는 결국 찾아온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굉장히 오르지 못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답답했지만 그걸 지나고 났더니 순서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쪽을 쳐다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시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